유튜브 스타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입니다. 100만 구독자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전략을 취할 것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체크카드, 신용카드 쓰시나요? 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카드의 정석 포인트, 저 이것 쓴 지 2년 넘었습니다.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요. 우리 카드가 뭐가 하셨... 우리 카드의 역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카드의 정석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원재 사장님 2018년도에 취임하셔가지고요. 네,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카드의 정석입니다. 이게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카드업계는 보통 50만자 기준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4월 카드의 정석 포인트가 첫 번째로 출시된 이래 5개월 만에 100만자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무려 700만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포인트 적립률을 비롯해서 다른 혜택적인 장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화가인 김현정 작가의 작품을 활용해서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카드 수수료 인하, 악화된 업황에도 불구하고 카드의 정석 시리즈의 성공, 기업국에 대한 리텐션 마케팅으로 타 카드사 대비 실적 방어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금융 플랫폼 오카카, 미얀마법인 투투 마이크로 파이낸스까지 미래 먹거를 위해서도 동분서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우리 카드에서 새로운 인재를 뽑는다고 해 저 오카가 알아보았습니다. 가자! 네, 202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입니다. 마감은 23일 수요일 저녁 6시입니다. 일반 부문과 디지털 부문에서 뽑고 있고요. 둘 다 땡땡명 뽑고 있는데 디지털 부문에서 최근 더 많이 뽑고 있다고 합니다. 전형 절차는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이후에 1차 실무집 면접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인성검사, 그리고 건강검진을 거쳐 2차 면접, 최종 면접을 거친 후 합격하시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합격 꿀팁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제 영상의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위기 극복 능력. 위기 극복 능력을 강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맹점 수수로 인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제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 데이터 사업 전개에 있어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기존 금융사보다 핀테크 기업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재한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카드업계인데요. 우리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관련 면접 질문을 대비하시는 거고요. 또한 자소서 문항에도 위기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위기 극복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과 개인으로 나눈 것은 카드사가 고객으로서 기업과 개인 모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업과 개인 측면의 대비책을 좀 더 금융업 유관, 좀 더 카드업 유관으로 쓰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한정에서 카드업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연체 상환 유해, 마이너스 룸, 그리고 최근에 우리 카드에서 카드의 정서 언택트까지 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자소서에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그리고 면접 단계에서는 현재 카드업계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고민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생각하셔서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위기 극복 능력 인재임을 어필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합격 꿀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사가 인플루언서라는 겁니다. 고객이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 라이프스타를 제안하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카드사인데요. 그래서 자소서 문항에 이런 파격적인 문항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스타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입니다. 100만 구독자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전략을 취할 것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문항입니다. 이 답변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카드 지원자들 중에 유튜브를 보긴 봤지 실제로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카드사는 하나의 인플루언서고요. 고객은 몇백만 명입니다. 따라서 그 일원으로서 고객들을 상대로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겠다는 건데요. 유튜브라는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논리가 갖춰진 창의성을 보겠다는 의도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카드사라는 인플루언서의 일원으로서 창의성을 본인만의 로직으로 잘 풀어내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숫자입니다. 리젯트. 기본적으로 금융업계 종사자들이라면 숫자에 예민해야 합니다. 카드업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으니 말을 줄이며 숫자를 활용한 전략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드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요. 수천 개의 자소서가 인사팀에게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 1번 문항 여러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성과를 두 가지 식으로 가시적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지르는 거죠. 가령 본인이 꾸준한 체력 단련을 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그럼 두 가지 문장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240시간의 훈련을 통해 42.19 마라톤을 2시간 50분만에 완주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로 수개월 노력을 통해 풀코스 마라톤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카드업계 인사팀, 카드업계 현직자에게 어떤 문장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요? 이 두 문장의 경우에 둘 중 첫 번째가 카드사 현직자에게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에 민감한 카드사 직원들을 숫자로 매혹해야 한다. 이것이 자소서 단계부터 면접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할 스탠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볼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카드 내 카드업계 입사에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장점을 누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점, 높은 연봉입니다. 상위 1%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졸 공채 신입 연봉이 5251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업 평균 연봉이 8669만 원. 굉장히 높죠? 현직자들의 평을 보면 연봉이 매우 높음, 연봉이 더 높은 대기업이 몇 개 없는 수준. 이렇게까지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높은 연봉 두 번째, 신입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카드가 해외에서 신사업하고 있죠? 미얀마 법인, 투투 마이크로 파이낸스. 여기에 1, 2년째 심의를 보냈다고 해요.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R&R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신입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정시 PC오프제입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금융권들이 야근이 많다. 일이 빡세다인데요. 우리 카드는 정시 PC오프제를 통해서 월화배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칼텍은 PC가 꺼지니까 가능함. 그리고 PC오프제로 인한 칼텍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야근이 없는 회사, 돈을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신입에게 많은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 카드 정말 좋은 회사다. 그리고 우리 카드 이렇게 합격해야 한다.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의 정상 화이팅! 그런데 제가 저한테 요즘에 신한카드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신한카드에서. 카드의 정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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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의 정상 화이팅!